너무 아쉬운데 일단 이렇게 케이크를 올리고 자, 이거를 케이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불을 붙이면 오, 뭐야 뭐야 오, 신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와, 대박! 야, 세상에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노래도 불러줘요, 지금 불이 켜니까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알롭 진!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워! 불을 어떻게 끄지?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 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음, 소원 빌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수니까 또 폐활량이 좋아요 어림도 없네요 어우, 좋아요! 와우! 엄청나네 엄청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불을 이렇게 켜볼게요 아이고, 내 눈! 아유 씨 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 혹시 이게 끄는 법 아시는 분? 이건 끄는 법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끄는 법? 어떻게 꺼? 너는 인마 적당한 걸 모르니? 예! 끄는 거 알려주시나? 아 감사합니다.